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왜 진짜 무서워! 이게 말로만 듣던 유튜브 해킹인가요? 여러분 지금 아주 심각한 일이 일어났어요. 핫도그TV, 핫도그스튜디오TV의 채널이 해킹을 향한 거였어요. 핫도그TV가 70만, 핫도그스튜디오가 15만, 이동희의 기동채널가 2만, 80만, 87만 명짜리의 유튜브 채널이 날아갈 뻔했어요. 진짜, 진짜로. 실제 상황인가요? 실제 상황이에요, 지금. 유튜브 저작권 침해신고 유튜브.com, 메일박스.ORG에서 왔어요, 지금. 보기 청구사항에 들어가서 여기서 무슨 일 때문에 이렇게 메일이 왔나라고 들어가요. 로그인을 하라고 나와요, 자꾸만. 음... 근데 로그인이 안 돼요, 빌먼은 아무리 쳐도. 그리고 계속 인증을 하래요. 문자가 왔어요. 지금 로그인하려는 게 네가 맞냐? 응, 응. 근데 위치가 이집트로 떠 있어요. 어? 이집트로. 따로 뭐 신고하거나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몰라요. 일단 지금 모든 기계에 다 로그아웃을 시켰거든요? 그리고 빌보드로 바꿨어요. 이렇게 하면 되나요, 혹시?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왜, 진짜 무서워? 왜, 왜? 이집트! 이거 어떡해. 이집트에서 로그인을 했대! 이거 어떻게 못하게 해! 아, 근데 이거 왜 못 없애냐고 이거. 아, 지금 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낸 거 같아요. 그 같아요? 몰라요, 사실. 하여튼 총 정리를 하자면 저작권을 어겼다는 메일이 왔어요. 보기 청구상 어떤 내용을 보는 거에서 들어갔더니 비밀번호를 칠해요. 비밀번호를 쳤는데 안 들어가져요. 한 다섯 번 쳤는데. 문자가 어디라고요, 인증번호가. 입력을 했는데 안 돼요. 그랬더니 갑자기 이집트에서 로그인하려는 시도가 있습니다. 본인이 맞나요? 예. 구글맵 그런 게 좀 에러가 있는 줄 알았지, 비와가지고. 얘를 눌렀지. 헐, 이집트 애들이 한 발 느렸구먼. 얘 눌러줬는데. 얘 눌러줬는데 늘였어. 두 시간이나 시간을 해줬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바보들아. 어쨌든 이틀 애들이 한 발 느렸고. 그 사이에 비밀번호를 싹 바꿨다. 싹 로그아웃 시켰다. 어우 짜릿해. 진짜 잣댓뻔했습니다. 이 해킹본 새끼들. 빠새끼. 없는 사람 걸. 매 Walmart. 셋ي 많아. 비같은 고 spl格術icitв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하십시오.